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에스파와 마이가 소통할 수 있는 에스파 커뮤니티가 위버스에 오픈되었습니다 저희 에스파 커뮤니티에서는 저희의 콘텐츠와 이벤트 그리고 위버스 라이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와 소통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 마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 저희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마이들 많이 놀러와 주실 거죠?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안녕